시장님, 그건 뭔가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. 제 얘기 먼저 들으세요.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. 제 얘기 먼저 들으시라고요. 저하고 시장님 사이에 사람들이 의심을 하면은 정치인과 검찰이. 내 얘기 먼저 들어! 나 민선 시장이야! 시민들이 다 뽑은 거라고! 그러니까 내 얘기 먼저 들어! 임명직 떨거지 설치지 말라고. 알았어? 지검장님이 조 회장한테 무슨 약속했는지. 원하는 거 말해 보세요. 무슨 약속을 해 주고 청문회 증인까지 세웠는지. 원하는 거야, 많지.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? 저 다 들었어요. 지검장님 눈에는 제가 바보로 보이세요? 지검장님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할 놈으로 보이시냐고요. 지검장님 눈에는 제가. 그래서 딱 두 개. 두 개 정도만 말씀드릴까 하는데. 어떻게 들으실 준비는 됐습니까? 많이 해보세요. 일단 간방 갈 땐 가더라도 후치소 골반에서 족잠 자면서 수사받고 싶지는 않네요, 제가. 그러죠. 뭘 원하는 겁니까? 불구속 수사. 불구속 수사 약속하셨죠, 지검장님이? 그럼 조 회장은 밖에서 수사받으면서. 해야 할 일 많습니다, 제가. 인소동 재개발 문제도 마무리 줘야 되고. 그런데 지검장님이 조 회장만을 무시하고 구속 수사시킨 거고. 제 말이 틀려요? 시장님, 그건... 마저 틀어요, 아직 남았으니까. 그리고 죄목해서 살인교사 두 건 삭제해달라. 그런 제안 받으셨고. 막말로 우금산의 수사관이나 장성철의 형사 죽인 것도 상모가 시킨 거지. 내가 시킨 거 아니잖아. 그거 다 상모 그놈한테 몰고 빼줍시다, 나는 거기서. 그건 실제로 그렇게 해 주셨더라고요, 지검장님이. 밑에 있는 부장 시켜서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, 예? 자기가 생각하려는 서원 씨에 조용국은 없다고 말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. 어쩔 수 없었습니다. 예, 어쩔 수 없었어요. 이명득 지검장을 잡아넣으려면 시장님도 이명득 지검장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 않습니까? 그 억을 잡으려면 차가 손을 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. 그런 일 없길 바랐습니다, 저한테는. 그런데 방법이 없더라고요. 시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옆에서 보셔서. 저한테 섭섭한 게 있다면 제가 100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조용국 회장 말을 믿고 조용국 회장과 손을 잡고 저를 공격하는 일은 하지 말아주십시오. 제가 무너지면 특수산부가 무너지고 특수산부가 무너지면 서원 씨가 무너집니다. 아시겠습니까? 무능한 건 나쁜 게 아니다. 나쁜 놈들 잡는 건 내 일 맞다. 그런데. 무능한 사람을 잡는 게. 글쎄요. 그건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요.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. 그때는 그게 욕인지 칭찬인지 몰랐어요. 욕이더라고요, 그게. 생각해보니까. 지검장님이 만든 특수산부. 거기 사람들이 무슨 일 벌이고 있는지 다 아시죠? 나쁜 짓 많이 했더라고요, 그 사람들. 알게 모르게. 그런데 왜 안 잡는지 몰라. 나쁜 놈들 잡는 게 자기 일이라는 분이. 시청님. 무능한 사람한테 안 당하려면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시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. 그게 좋아요, 지검장님한테도.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내 상대 후보 될 만한 놈들 먼지 하나까지 털어서 갖고 와요. 나 다시 당선시키시라고요, 지검장님이.